한편댄스 시작합니다. 예, 좋아! 연기는 좋아요, 여기. 아, 좋아! 물타오르네. 다음 맨. 손 밟지 마, 손 밟지 마. 다음 맨. 다음 맨. 네모.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승리 스타일 들어왔다, 형. 들어갔나, 그때.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너무 과하게 뛰지 마, 남편아. 좁은데. 다음 맨.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 서야겠다. 다음 맨. 다음 맨. 마지막. 마지막 재영 씨까지. 취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혼자서 안 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나 진짜. 어디야? 나 진짜. 어디야? I need you girl. 못 차가워. 못 차가워. 아, 너 자리 너무 차지한 거 아니, 남준아?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노래는 말이야. 너무 차가워. 야, 뒤로 오지 마. 뒤로 오지 마. 아, 넌, 넌. 아, 넌. 용서해 줄게. 아, 헤모스 너무 무겁다. 네 번. 4번, 5된인데. 그 네 번 중에 세 번은 렘몬에 했습니다. 왜? 네, 왜 뒤에서 계속 여긴 거예요? 그 좁은 틈새를 공략해서 렘몬 스타벌을 다섯 번이나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맞았어요? 야, 너무 과하게 두지 마, 남준아. 멤버도 그렇게 때리고 금도 이렇게 밟고 죄송합니다 저는 제일 웃긴 게 저희가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두현 누나가 정말 개그맨이시긴 하는구나 왜? 포즈가 이렇게 막 오는데 정말 이렇게 바뀌었어